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이재명에 대한 소환 통보도 했습니다. 이재명은 지난 연말에 소환 통보를 거부하면서 1월 10일부터 13일 이 사이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재명은 계속해서 자기에 대한 수사를 탄압이다.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정당하다가 54.5% 야당 탄압이다고 주장하는 답은 38.3%였습니다. 이게 야당 탄압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이재명 또는 문재인을 고정적으로 지지하는 층 이 사람들의 응답으로 보이고 이재명 수사가 정당하다 하는 것은 과반이 넘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땡큐라고 하면서 노웅래의 체포부결안이 한동훈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 그런데 노웅래에 대한 체포부결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 하는 여론이 58%나 됐습니다. 58% 의정활동 보장으로서 적절하다 하는 것은 24%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이재명과 노웅래 모두가 다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정당한 것이고 노웅래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도 적절치 않다. 이렇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SBS가 여론조사를 한 건데 여론조사 업체 넥시스트가 SBS의 의뢰로 한 겁니다. 이재명을 소환에 대한 통보,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고 답한 비율은 54.5%를 넘었습니다. 반면에 야당 탄압과 정치법의 목적의 수사라고 답한 사람들은 38%였습니다. 지지정당별로 답변한 내용도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의 지지청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는 답변이 91.6%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다수, 압도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다. 이재명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수차례에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고 난 뒤에 이 수사를 해서 털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수사를 해왔던 상황입니다. 대선 전부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수사를 해왔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갑자기 이게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치법원기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공세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지지청에서는 야당 탄압이다 하는 답변이 76.4%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청에서는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건 탄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당 지지청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는 답변은 21.5%였습니다. 코리아 리서치가 MBC 의뢰로 지난달 28, 29일을 진행한 조사에서는 질문이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검찰이 최근에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고 또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측근을 중심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MBC가 의뢰한 질문 여론조사였습니다. 이 조사에서도 적법한 검찰꾼의 행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하는 답변이 50.6%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야당을 개량한 표적 수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답한 사람은 43.2%에 거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뭐 이런 걸 가지고 본인이 탄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매우 공개하고 있는데 본인 자체부터가 이런 걸 잘못한 것이다. 이재명은 DJ 노무의 묘역을 참여했습니다. 참여를 하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다. 본인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말이 안 맞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이렇게 드프 씌우기는 한두 번이 아니었어. 이재명 이야기를 곧이 듣는 사람도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문 노웅래의 체포동의안 부결시킨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 58.4%가 그건 부적절하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달 28일 노웅래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무더기 반대표를 던져서 부결시켰는데 이후에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미운 7살 어린아이 같은 오기가 더욱 민주당 부결표를 결집하게 만들었다. 땡큐 한동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날 노웅래에 대해서 표기를 붙이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는 현장까지 녹음이 돼 있다.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와 있다. 제가 검찰에서 부패범죄를 20년 동안 해봐도 이렇게 현장에 생생한 걸 녹음한 경우도 처음 봤다. 이렇게 말하면서 노웅래에 증거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법치를 살리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노웅래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에 통과시켜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걸 보고 딱 부결시켰다. 그거 한동훈 때문에 미워서 안 해줬다. 이런 식입니다. 여론조사업체 넥스트니서치가 SBS에 의뢰를 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노웅래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헌법상에 불체포특권을 남용한 부득절한 결정이다. 하는 응답은 58.4%였습니다. 그러니까 불체포특권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국회가 회기 중에 마구 조사하고 수사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선의에 말하자면 탄압받은 걸 대비해서 이렇게 불체포특권을 두는데 그런데 본인이 진짜 범죄를 저지르놓고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가지고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도와달라 살려달라 이렇게 하면서 노웅래가 자기 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심지어 권성동 의원에게 찾아가서 덥석 손을 잡는 등의 이런 행동을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노웅래를 지켜준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게 노웅래를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게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24.2%였습니다. 부적절했다는 응답이 적절했다는 응답에 비해 34.2%포인트나 높았던 것입니다. 특히 노웅래의 체포동의안 통과에 대한 찬성응답 비율은 표결 직후에 더 늘어났습니다. 표결 직후에 앞서서 뉴스가 여론조사업체 국민 리서치그룹 에이스리서치 의뢰에서 지난달 17일과 19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검찰이 내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어떤 의견에 더 공감하는가 이렇게 물었는데 이 질문에 통과되어야 한다가 53.1 통과돼서는 안 된다 35.5 그래서 17.6%포인트가 더 높았습니다. 이걸 보면 노웅래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은 부적절했고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정당하다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논리 주장은 다 엉터리다 하는 것을 아는데 그런데 아직도 여기에 정치 보복이라고 이재명의 수사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38% 정도 되니까 아직 이 세력 그러니까 이 묻지마 따지지마 무조건 우리는 지지한다 라고 하는 이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맹목화하고 있고 이래서 정치가 화습화되고 있다 그야말로 막무가니로 싸우고 다투고 우리 편이면 무조건 지지하고 상대방은 무조건 공격해야 된다 이런 정치가 지금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국민 여론은 이재명과 그리고 노웅래 이 두 사람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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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